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29강인데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은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동사 중에는요. 타동사 중에는 그쵸? 준동사가 목적으로 올 때 어떤 동사들은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어떤 동사들은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동사들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9강을 책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창실에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동사들을 또 막 다 나열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책이나 여러분 서재에 꽂혀있는 문법책을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기본 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이 파더가 인조이 했죠. 인조이는 투부정사 못 와요. ing만 옵니다. 그쵸?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즐겼는데 읽는 것을 즐겼죠. 뭐를 읽어요? 디텍티브 너블스는 뭐예요? 바로 탐정 소설이죠. 탐정 소설. 이것을 읽는 것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I wish죠. wish는 투부정사가 옵니다. 뒤에. 그래서 나는 보기를 원해요. 뭐를요? my home을요. my home은 여기서 뭐 고향 정도가 되겠죠. 나의 고향을 다시 내 인생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넘어갑니다. 자 패턴 문장들 보시면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도월. 자 마인드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인드. 마인드를요. 외울 때 여러분 언짢아하다라고 외워야 돼요. 언짢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뭐예요? 너 그 문을 여는 것이 언짢니? 라는 거죠. 언짢니? 라고. 예스 그러면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언짢지 않아. 그래서 너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도월. 그래서 문 여는 게 언짢을까? 물어보는 거죠. 그쵸? 마인드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옵니다. 자 I remember seeing him once에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28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remember 다음에 ing가 올 때는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는 거고. 그쵸? 그리고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는 미래에 할 것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그쵸? once. 한번 한때 봤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자 나는 기억...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보는 것을 글을 내일. 글을 내일 만나는 것. 글을 내일 보는 것. 이거를 갖다가 까먹지 않은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Do you enjoy skiing in winter? 그쵸? 겨울에 스키 타는 거 즐기니? 그래서 enjoy 다음에 ing 씁니다. He tried to do it in that way. 자 try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try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쓸 때랑 ing 쓸 때랑 뜻이 완전히 달라요. 투부정사를 쓸 때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ing를 쓸 때는 한번 시험삼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고 밑에는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한번 해본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는 he gave up. 포기했죠? drinking and smoking.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give up ing예요. 자 went on ing입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on ing도 됩니다. 그는 그 소설을 계속해서 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좀 쉬워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I forgot posting the letter. 그러니까 내가 그 편지를 포스팅하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리고서 다시 썼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 다음에 I forgot to post the letter. 그 편지를 붙이는 것을 까먹었다. 그렇죠? 근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She had asked me too.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었던 그 편지를 붙이는 것을 까먹어버렸어요. 되셨죠? 자 we cannot put off ing죠. put off는 뭐예요? 연기하다죠. 연기하다. 연기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 몇 개만 정리하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딜레이가 있죠. 딜레이. 그렇죠? 딜레이가 있고 포스트폰도 있죠. 포스트폰도 있죠. 그렇죠? 이거 둘 다 ing 옵니다. 그래서 연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할 수 없어요. answering that letter. 그 편지에 회신하는 거. 그렇죠? 그 편지에 답장을 쓰는 것을 연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any longer. 더 이상. 더 이상 뭐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엑서사이즈 좀 어려운 문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he could have written. 그렇죠? 그녀가 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한다면? 그녀가 선택한다면. 선택했었다면.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녀가 선택했었다면 그녀는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즐겼죠. 뭐 하기를? 보는 것을 즐겼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그렇죠? see가 이제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는 것을 즐겼고. 격려하는 것을 즐겼어요. enjoy 다음에 seeing. enjoy 다음에 encouraging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encouraging 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렇죠? better than. 뭐뭐 보다 더 잘. 뭐보다 잘? 바로 taking a more active part죠. 바로 활동적인 어떤 부분을 취하는 거죠. 헬스 라이프니까 직접이죠. 그러니까 직접 어떤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이것을 그녀가 더 즐겼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넘어갑니다. 2번. I don't mind you.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를요? being born and fitters. 바로 이 뼈와 깃털이 되는 것. 그렇죠? 뼈와 깃털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렇죠?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네요. 엄마 나는 뼈와 깃털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라고 뭐가 말했어요? 조나단 시걸. 바로 그... 저기 뭐죠? 갈맥이라고 그러나? 네. 갈맥이죠. 조나단 시걸이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뼈와 깃털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나는 just want to know. 나는 그냥 알고 싶어요. 뭐를요?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어디에서? in the air. 공중에서. 그리고 what I cannot.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I just want to know. 나는 그냥 알고 싶어요. 쉽죠? 네.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은 I don't like talking about. 그렇죠? 나는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뭐의 위대함? over all country.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는 pretending. 뭐뭐인 척하다죠. to be proud of it.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척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I don't like ing. I don't like pretending. 이에요. 여기서 it은 뭐예요? country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이 나라에 사는 우리죠.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면 do something,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뭐하기 위해서 make it great죠. it은 뭐예요? 이것도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데 of our own accord은 무슨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진해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 나라의 그런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렇죠?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척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그는 was not doing 하지 않고 있어요. 좋은 일들을 하지 않고 있죠? 좋은 비즈니스를 지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blowing from dozens of banks 그래서 여러 개의 은행이죠. 그렇죠? 여러 개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그는 managed to be a business 뭐예요? 겨우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가까스로 피했어요. 뭘 피했습니까? 주는 것을 뭘 줘요? 그 은행들 중에 어떤 은행들에게 에게라도 뭘 줍니까? over all picture 전반적인 그림 뭐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에요? what he was up to 그가 감당할 능력이 능력이 있는 것 그렇죠? 그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be up to가 여러분 뭐뭐할 능력이 있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 은행들 중에 어떤 은행에게라도 주는 것을 가까스로 피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맥이 좀 적어서 무슨 얘기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한 은행에서만 빌린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조금씩 조금씩 빌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은행들에게 뭘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뭘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5번, 6번 볼게요. We have to stop. 우리는 멈춰야만 하죠. 뭐를 멈춰요? 푸링, 두는 거죠. 뭐를 둬요? 우리의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둬요? Into the air 공중과 물에다가 두는 것을 멈춰야 돼요. 부주의하게 We have to begin 우리는 시작해야 되죠. 사용하는 것을 뭘 사용해요? 이 페이퍼와 메탈과 그리고 또 다른 귀중한 물질들을 그렇죠? 사용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그렇죠? 우리는 have to start 시작해야 합니다. 돕는 것을 자연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돌보는 것을 우리의 스페이스쉽이 뭐예요? 우리의 스페이스쉽이 이제 우주선인데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 그렇죠? 6번 갑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그렇죠? 괄호 묶어줘야겠죠. 컴마컴마는 South America는 남미죠. 남미에 있었을 때 뭐 하는 것을 기억해요?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데디아를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I could not employ 나는 쓰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쓰지 않을 수 있다. Better than 뭐보다 더 잘이죠? 자, 뭐보다 잘? In adding a little to natural science 그러니까 아주 약간을 자연과학에다가 이렇게 더함으로써 그렇죠? 약간의 약간을 자연과학 내추럴 사이언스에다가 더하는 것보다 그렇죠? 내 인생을 나는 더 잘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남미에 있었을 때.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을 이 자연과학에다가 더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과학에다가 약간을 더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잘 활용하는 거죠. 자, 이것인데 얘가 지금 목적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have done 다음에 나와있던 게 튀어나간 거예요. 목적어 강조하려고 자, 나는 이것을 했다. 그렇죠? to the best of my abilities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나는 이것을 했대요. 그리고 critics, 비평가들은 may say 말할 수 있어요. 뭐를 말할 수 있습니까? what they like 그들이 원하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은 cannot destroy 파괴할 수 없습니다. this conviction 이러한 확신을 이러한 신념을 그렇죠? 신념이 낫겠네요. 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해석은 다 해드렸고 직역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